첫번째 에피소드는 아 놀랍게도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이걸 보시는 겁니다 팬더스 데이터 스트럭추얼즈 유튜브에서 팬더스 데이터 스트럭추얼즈를 검색하면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다행히도 영어로 말하는 건 한마디도 없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1분 21초에 불과하니까 먼저 이걸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 바로 두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